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5일? 5일 정도 남았는데 그저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훈련하는 거를 그냥 쭈루룩 담아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상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로 훈련하고 이틀 정도 쉬고 대회에 참가할 생각이고요 어차피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우선은 팔씨름 선수니까 경기 결과로 말씀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했던 노력들이 결과로써 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줄 알겠습니다 우후 으흐 으흑 으흑 으 으흑 으흑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